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이틀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월 4일 0시 58분 남미 페루 북부지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페루 강진은 수도인 리마보다 진원에서 가까운 에콰도르 키토에서 지진의 진동이 더 크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뒤인 2월 5일에는 오전 5시 25분 09초에 동남 인디안 해령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미의 경우에는 1월 28일에도 남미 파나마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2월 4일과 5일 연속 강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틀 연속 강진은 드문 경우입니다. 2월 5일 일본에서는 지진이 3번 발생하였습니다. 규슈 슈가나다 해역과 기우현 민호시 동부 그리고 나간호현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으로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2월 4일 대만에서 지진이 하루에 9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큰 지진의 전조가 갖추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4일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8번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지역은 큐슈 구마모토현, 큐슈 아마쿠사 해역, 호카이도 쿠시로, 니가타현, 큐슈 슈가나다 해역, 와카야마현, 이시카와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2월 6일 녹화시간 오후 1시 45분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동북지역 아오머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강진과 큐슈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해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승달이 지났지만 아직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작년 2월 13일에는 일본에서 동북지역 후쿠시마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도 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2월 5일 도쿄 인근 이즈제도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주변 이즈오오시마 화산 상태를 살펴보니까 어제 이즈제도 강진 이후에 이즈오오시마에서 화구 내에서 분기의 분칠이 보이고 있으며 생명에 위험이 미칠 수 있으니 화구 내에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